자, 여기가 어디죠? 2024년 젠버리 스카우트 현장입니다 진짜 따뜻하다 온풍기에다가 난방팬트까지 하니까 방이 추우신 분 꿀팁 진짜 따뜻해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할 수 있을까? 어디 앉을까? 너 앉고 싶어 이게 리클라이너라는데 아 그래? 네 저요? 저 응 우랑보기 호스트고 아무튼 그래 오한구교 호스트고랑 호스트고랑 5개 존재 원래 새벽에 연아랑 나나랑 오늘부터 신경님도 봐줘야 되는데 너 천경 알아 천경? 아니 천경 몰라? 천경의 오디션 몰라? 왜? 키스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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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고 어떡해나 봐? 안 돼 미치 미치 맥주찬이 진짜 귀여워 그치? 자 드셔보세요 감자 사라다? 응 왜? 손을 치워보세요 네 찍었어? 맛없게 나와 지금 사진이 이게 전복? 전복 옆에 있는 건 뭐야? 관장 관장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예예 접시요? 감사합니다 아니요 대빈이의 몸을요 나머지는 냅두도 되는데 대빈이만 옆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너무 까다로우셔 정말 정말 어때? 만족스러워? 잘 먹을까? 이제? 응 전복내장 전복내장? 먹어봐 어때? 맛있어? 안부일 듯? 음 맛있다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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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혀 혀 혀 혀 혀 혀 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카레 먹으면 딱이야 어 아 냄새 대박 아 아 나 부르라는 거야? 어 그런데? 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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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망망고양 너무 슬퍼 해줄게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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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한 길고양인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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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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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말도 싫어 아바한 척해 너무 웃겨 한글자막 prostu 진짜 커플이다 IIย 누나 먹여주고 남은 거 이렇게 먹어 진짜 숙관인 것 같은데? 야! 괜찮아! 정진 들었어? 태권도? 멋있어